자, 현재 우리가 44대 50으로 밀고 있죠. 저쪽이 29번 공격을 했구요. 우리는 31번 입니다. 참별은 우리가 9개, 저쪽이 8개. 우리가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최고의 공격은 우리 22번 띠프님 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8월이구요. 용 10마리. 그리고 번개로 대공포 하나를 작질내는 거죠. 미리. 자, 일단 길정리용으로 양 사이즈의 용을 수입했구요. 이제 해방으로 대공포 날아갔습니다. 자, 차차와도 같이 날아갔죠. 자, 이제 셀프에서 이제 대공포가 줄을 끌고 있어요. 자, 용들이 다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풍선도 적절하게 수입이 됩니다. 풍선이 어디로 갈까요? 자, 뇌전으로 가다가 네, 다시 방향을 틀어서 대공포. 잘 가고 있죠. 이렇게 대공포가 이제 자리 쪽에 남았죠. 그리고 눈이 찢어요. 찢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일찍이 없죠. 이렇게, 찢었습니다. 이렇게, 찢었습니다. 이렇게, 찢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48대 56으로 우리가 지고 있죠? 제가 두 번이나 주고 썼어요. 아깝죠. 간만에 마우스로 게임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참별이 우리가 10개고요. 상대방은 11개입니다. 앞으로 15번의 공격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격은 18번 지우와 지안님의 상대방 18번 공격입니다. 가져간 부대가 호그죠. 8월에서 호그가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가운데에 세형폭탄이 두 개가 몰려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잘 체크하면 완파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맵은 5시와 7시 대포가 하나씩 나와 있죠? 그거 외에는 가운데쪽에 방어타워들이 다 몰려 있어요. 대형폭탄 두 개가 같이 있을 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좋은 선택으로 보여줍니다. 이 맵은 5시 대포가 1개입니다. 소그들이 몰려갑니다. 양방향이 잡았고요. 힐 2번 쐬셨고, 2번 힐 쐬셨고 힐 하나 남아 있죠? 여기까지 호그가 많이 안 짓고 전산해 있어요. 대형폭탄도 하지 않고 밀리로 쐬셨죠? 대형폭탄 나왔어요. 포그들 살아남고, 하나씩 나오니까 힐로 만회가 됐어요. 포그들이 잘 살아남아서 3변 나오는 영상입니다. 힌도 나왔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리 팀 7번 짱이다 님의 상대방 11번 공격을 들어갔습니다. 힌도 나왔습니다. 마스크 랩인가요? 볼렘을 앞세우고, 이 장면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원래는 몸빵을 잘 해주니까요. 위에 있는 박사들, 마녀들. 공격 안받고 있죠. 많이 죽기도 하고, 살아남았어요. 공감은 되죠. 아직 마법인 이동마법, 힐마법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62% 파괴가 됐구요. 볼렘이 하나밖에 없나요? 네, 가지고 한 마리가 가운데에 몸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프 보세요. 자기 키보다 없네. 어휴, 이거 뭔가요? 세골 밭을 그냥 이렇게 세골을 밟고 선수를 하네요. 4칸을 띄워놓았어요. 다리는 짧아보이는데... 이 영상은 3절이 나온 영상입니다. 제가 결과를 알고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볼렘이 하나밖에 남은게 아주 꾸준히 몸빵을 잘해주고 있죠? 비슷합니다. 볼렘을 앞세운 마녀와 힐러 아니 마녀와 법사 기본적인 몸빵과 데미지 데미지 딜러의 조합으로 10볼 완파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졌죠? 53 대 58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 상대방이 너무... 셌죠? 어... 클럼프입니다. 이거 보세요. 검은 별 3개 검은 별 3개 네... 여기 건들지도 못한 10볼 4번과 5번 우리가 발전해야 할 아... 그... 많이 남아있죠? 네... 좋은 겁니다. 자...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는 10볼도 어... 우리가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어... 베스트 어... 어... 어택으로 우리편에는 우주전장님 이거는 상대방 10볼 3번 가서 두 별을 획득한 영상입니다. 반면에 상대방 7번 로우가 우리편을 와서 공격을 했어요. 이거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9홀입니다. 우리는 10홀이구요. 상대방 9홀이 우리 10홀으로 와서 두 별을 가져갑니다. 자... 전략을 함께 보시죠. 일단 두 별이기 때문에 10홀과 50홀 10홀을 계속 50홀을 받으면 별이 두개가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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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홀 1 2 3 2 2 3 3 3 2 3 3 4 3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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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5 6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덕분이지만 상당히 잘한 공격입니다. 이렇게 2변 가져갑니다. 스포를 빼고 그 다음에 50% 이상. 거의 70%를 가져갔어요. 상당히 잘했죠?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